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뭔지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디파이와 전통적인 금융의 결합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인데 중요한 것은 9월 16일에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자,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극초기 생태계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는 무조건적으로 극초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만이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의 자산이 상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해서 극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투자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이 훨씬 더 펌핑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 투자 전략 등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376번으로 트럼프라고 연락 주시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과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베이비더지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여러가지 상장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밈코인 떡상정보 PDF 파일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밈코인의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 자체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도구의 코인원 상장 소식, 베이비도지의 바이낸스 상장 소식, 이런 굵직굵직한 상장 소식들은 이미 발표 전부터 이 파일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에서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650달러. 그러니까 85만원 정도? 총 1982분께서 별점 5개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돈을 받고 정보를 구매해도 아깝지 않을 고급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게 별점과 후기 개수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가짜 토큰 그리고 가짜 에어드랍 오퍼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텔레그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들에서 이 토큰을 구매하시라. 이게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기꾼, 스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밈코인 텔레그램에 들어가도 갑자기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1대1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운영진은 절대로 먼저 대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링크를 클릭해라. 그리고 이제 뭐 지갑 주소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킹을 할 시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산을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텔레그램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살펴보시게 되면은 스페이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도널드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자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피드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에게 거버넌스 토큰을 구매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3%, 전체 토큰의 63%를 토크노믹스 대중에게 판매를 하고 있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초기 투자자가 되어서 높은 자산에 우상영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영입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사람도 영입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개발에 엄청나게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파회법을 다 찾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트럼프라고 연락 주시면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투자 방법과 전략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